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비슷한 생각을 하지 않을까 싶어요 나 그래도 나름대로 신앙생활하는데 내 기도 제목은 도대체 언제 들어지는거지? 도대체 우리집 삶은 언제 펴지는거야? 언제쯤 우리 좋아지는거지? 언제쯤 마음 편히 걱정없이 살 수 있는거야?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비슷한 생각을 하기도 해요 우리 이런 생각을 언제 할까요? 기도하고 기도했는데 응답이 안보일 때라던가 그럼 많은 크리스찬이 무슨 기도할까요? 여러가지 모양의 제목의 기도 제목들이 있겠죠 그런데 통계적으로 보면 가장 많이 하는 기도 제목이 4가지가 있대요 첫 번째가 경제적인 거래요 내가 예수님을 믿어 그래서 예배도 드려 それで 공금도 드려 기도도 드려 이런 생각 이런 생각 이런 기도하면서 이런 생각 이런 생각을 한다든지 그리고 두 번째는 그리고 두 번째는 건강에 대한 기도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어 예배도 드려 환급도 드려 기도도 드려 그런데 왜 아픈거지? 있는 병도 나아야 되는 거 아닌가? 성경에 보면 치유받는 사람이 엄청 많은데 오늘 내일도 못 고친다는 문등병 혈류병 앞이 안보이는 사람 말을 못하는 사람 이런 사람 귀신들인 사람 딱 치유를 받는데 악례에 하여간 사람 지금 뭐 癒아졌다잖아요 난 기도하는데 왜 나한테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지 이런 기도들을 하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3번째는 자녀에 관련된 기도입니다 나 예수님 믿어 예배도 드리고 성경도 드리고 기도드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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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우리 자식은 왜 이러는 거야 그럼 자식이 잘 돼야 되는 거 아니야? 성경에 보면 믿음이 좋은 부모 자식은 잘 되던데 왜 우리 집 자식은 저 왼쪽같은데 왜 저런 거야 이런 기도한대요 그리고 삶에 아무런 변화가 없으면 왜 언제 바뀌는 거야 이런다는 거죠 마지막 네 번째는 이런 거래 가정과 결혼생활에 대한 기도가 가정과 결혼생활에 대한 기도가 내가 예수님 믿고 예배도 드리고 礼아이도 드리고 기도도 드리고 기도도 드리고 기도도 드리고 우리가 평화로워야 되는 거 아니야? 결혼생활 좀 좋아하셔야 되는 거 아니야? 성경에는 가정에 평강이 있다고 말씀하시면 그런데 우리 집은 왜 맨날 이 모양이야 기도는 하는데 변화는 없고 이럴 때 언제 바뀌는 거야 이런다는 거죠 사실 우리들도 기도 제목 가운데 이런 비슷한 기도 제목들을 갖고 있을 거예요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이 네 가지의 기도 제목은요 반드시 들어주는 기도입니다 반드시 응답받을 수 있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물질의 축복을 말씀하셨으면요 그 말씀대로 이 땅에서 우리가 물질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건강의 축복을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면 그 말씀대로 건강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자녀의 축복을 말씀하셨다면 그 말씀대로 자녀의 축복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가정의 평강 행복 하나님 말씀하셨다면요 그 말씀 그대로 평강과 행복이 있는 가정 될 수 있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그런데 보면 다 그런 기도 제목의 기도응답을 다 받고 살던가요 그런 기도응답을 받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응답을 여전히 받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도 있어요 왜 그러는 걸까요 왜 저 사람은 됐는데 나한테는 안 됐을까 저 사람에게는 있는데 왜 나한테는 그런 게 없을까 왜 그러는 걸까요 여러분 그 음치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냥 보통 바른 음정을 가지고 노래를 하잖아요 그런데 음정을 제대로 잡지 못하는 사람은 음치라고 그러죠 왜 그럴까요 이 사람은 됐는데 이 사람은 왜 안 되는 거예요 지금 굉장히 찔리는가 보네 전명주 집사님 전명주 집사님 왜 그러는 거예요 왜 그러는 거예요 아니 우리 전명주 집사님 가장 실망을 가면요 진짜 정신 받칠 차례 전명주 집사님 가정호우목에 입고 本当に気をしっかり持たなければいけないんです 사냥할 때 정신줄 조금만 넣으면요 거기 있는 사람이 다 이상한 멜로디를 불러요 그거 왜 그러는 거예요 이유는何일까요 그리고 또 박취도 있잖아요 그리고皆さん 리즘이取れないという 박취というものがあるんです 박취를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박취를 맞춰서 리즘을 맞춰서 박취를 했으면 좋습니다 그런데 박취를 점점 빨라지는 건가 느려지는 건가 박취를 못 맞추는 사람의 박취라고 그러죠 하지만 데뷔 시작을 할 때 どんどん速くなったり 리즘이取れない人을 박취라고 그러죠 정지훈 자매님 정지훈姉妹 그거 왜 그러는 거예요 왜 그러는 거예요 왜 리즘이取れないんですか 남편은 훔치고 단나さん은 옹취 부인은 박취고 옥상은 박취라고 그러죠 그게 왜 그러는 거예요 아니 근데 진짜 2구 예배 때 보면 막 정지훈 자매가 박취를 치는 그 템포가 우리 차량 템포가 돼버려요 박취도 진짜 너무 커요 손에 뭐 넣었어요 아니 진짜 드럼 소리보다 더 커요 그러니까 우리 차량 팀 연주팀이 다 모니터 이어폰을 다 끼고 있다고 안 그러면 다 정지훈 자매 템포로 다 가니까 그래서 정지훈이 리즘이 찌라れてしまうからです 그거 왜 그러는 거예요 다른 사람 다 안 그러는데 왜 그러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잠깐 문 또 궁금해지는 게 하나 있죠 그래서 좀気になることがあるはずです 옹취인 아빠와 박취인 엄마 사이에서 지훈짱이 태어났단 말이에요 옹취인 아빠와 박취인 엄마 사이에서 박취인 엄마 사이에서 지훈짱이 태어났단 말이에요 지훈이는 어떤 상태일까 궁금해요 지훈짱이 어떤 상태일까 궁금해요 여러분들이 염려하는 대로 지훈이는 찬양을 할 때요 음정이 하나예요 지훈짱이 사미스러스는 온테가 그냥 음정이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예요 그런데 찬양하는 그 모습은 정말 천사같이 예뻐요 온 마음과 온 몸을 다해서 찬양하는데요 음정만 안 맞는 거예요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실망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정말 옆에서 보면 너무 천사같이 찬양을 해요 本当に姿은天使のように歌ってますよ 그런데 음정은 하나 아닌 거예요 왜 그러는 걸까요 또 몸치라고도 있잖아요 제 몸인데 제 몸을 못 움직이는 거 왜 여러분 우리 학교 다닐 때 이런 애 있지 않았어요 팔하고 다리하고 같이 올라가는 애 그런데 또 이런 애 있죠 우양우 하면 지훈자 자영자 하는 애 있죠 그래서 갑자기 서로 마주 보고 있고 서로 멀쭘하게 만드는 그런 애들 있잖아요 그런데 그 정도는 아닌데 제 집에 몸치가 두 명이 있는 거예요 김영미 목사하고 김은비가 좀 그래요 요전에 큰딸 은비가 운동회를 했어요 막 줄넘기를 하면서 100m를 달리는 그런 경기예요 땅 하니까 애들이 막 줄넘기 하면서 달렸어요 저희 큰딸도 열심히 하면서 달렸다고요 그런데 속도가 안 나요 아무리 막 다리가 막 움직이고 팔 움직이는데 앞으로 안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도 마음이 급하죠 몸은 급한데 마음은 급한데 몸이 안 움직여지요 그런 바쁜 상황에 또 주름 발에 걸려요 줄넘기를 주는 어휴가 그냥 날아가 버리고 그 바쁜 와중에 땅하고 2초 뒤에 바로 꼴찌가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날 밤에 지 위로인지 지 합리한지 모르겠지만 저한테 와서 그러더라고요 그 밤에 지 막는 건가요? 아빠 우리가 살면서 달리기 빨라서 좋은 게 뭐가 있어요? 아빠 저한테 지 인생의 사이에 날이 빨리 달린다고 해서 좋은 게 뭐가 있어요? 빨리 걸으면 되는 거잖아요 네, 빨리 걸으면 돼요 우리가 평상시에 걸어 다니든지 뛰어다니지는 않잖아요 지걸을 걸어 다니는 데에 하시대로 하시는 거잖아요 우리 인생에서 빨리 달린다고 해서 좋은 게 뭐가 있어요? 지 인생의 사이에 날이 빨리 달린다고 해서 좋은 게 뭐가 있어요? 그러면 전명준 집사님도 그러지 노래하는데 음정이 필요가 있습니까? 소리만 나오면 되는 거 아닙니까? 기계치라고 해도 있잖아 기계 같은 경우 쓸 줄 모르는 사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거예요 누구한테는 되는데 누구한테는 왜 이렇게 어려운 걸까 누구한테는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사는데 누구한테는 왜 이렇게 응답받는 것이 어려운 걸까 왜 그러는 걸까요 성경에 보면 12년 동안 알았던 혈류병 여인 나오죠 이 혈류병 여인이 예수님으로부터 치유를 받아요 치유를 받을 때 예수님과 이 여인 둘만 있었던 것이 아니었거든요 예수님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둘러싸고 있었다 혈류병 여인이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옷김만 만져도 내 병이 나으리라 이런 믿음이 생긴 거예요 이 병든 그것도 여자의 몸으로 무슨 힘이 있겠어요 예수님을 둘러싸고 있는 그 군중들 사이로 파고파고 들어갑니다 거기에 예수님의 열두 제자들은 그러지 말라고 보디가드처럼 막 막고 있고 그런 가운데 이 혈류병 여인이 파고들고 파고들고 파고들었어요 그리고 간신히 예수님 뒤에서 옷자락을 만졌다 그때 그 여인의 믿음대로 그 12년 동안 앓았던 혈류병이 나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자리에 그 여인 한 사람이 있었던 게 아니라니까요 그 자리에 있던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는 아픈 사람이 없었겠고 기도 제목이 없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을 받은 사람은 이 혈류병 여인밖에 없었다 그 이유는 왜 그러는 걸까요 예수님이 모든 죄를 쥐고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세요 뭘 저다 세상 죄를 쥐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고 하셨거든요 모든 죄를 쥐고 세상 모든 죄를 쥐고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고 난 다음에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죄 사함을 받았습니까 아니죠 지금도 여전히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있고 여전히 죽어 천국에 못 가고 지옥에 가는 사람이 그렇게 많아요 이런 걸 보면 예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 모두에게 있지만 모든 사람이 다 예수님의 은혜를 누리는 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예수님의 은혜는 모든 곳에 있지만 그 은혜를 누리는 것은 모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은혜를 누리려고 하는 그것은 나한테 달렸더라고요 내가 예수님의 은혜를 받을까 안 받을까는 내가 결정하더라고요 예수님께는 나아갈까 나아가지 말까 그건 내가 결정하더라고요 성경에도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때도 그렇고요 우리의 믿음의 성장도 그렇고요 하나님에게는 모든 것을 준비돼서 우리에게 주시지만 그것을 받느냐 안 받느냐는 내가 결정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언제 내 생활이 바뀌는 거야 이걸 생각할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하면 내 인생이 바뀔까를 생각해야 된다 그런데 많은 크리스찬을 어떻게 하죠 기도해놓고 도대체 언제 언제 언제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요 도대체 언제가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하면 이라고 하는 신앙을 가지고 신앙생활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잖아요 말씀으로 씨앗이 뿌려졌을 때 그 씨앗의 열매를 맺는 영적인 원리 씨 뿌리는 사람이 뿌리는 그 씨는 다 똑같은 씨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그 씨가 떨어지는 곳에 따라서 결과가 다 다르다는 거예요 완전히 안 들을 생각을 하고 악한 마음으로 말씀을 악한 마음으로 말씀을 듣는 딱딱한 이런 길가 같은 땅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다음엔 이렇게 말씀을 드릴 때는 아 은혜로워 좋아 이렇게 얘기하는데 살다가 힘든 일이 생기고 하면 넘어지고 무너지게 하는 그런 이런 돌밭 같은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돌밭 같은 땅이 있어요 또 세상 욕심 세상 유혹이 넘어져서 죄 때문에 내가 세상 안에서 짓는 그 죄 때문에 결실을 맺지 못하게 하는 이런 가시 떨기와 같은 땅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땅에서는 아무리 씨앗을 뿌려도 결실을 맺지 못한대요 그런데 예수님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얻는 땅이 있다고 말씀하셨죠 그 땅이 어떤 땅이냐고 말씀하시냐면 좋은 땅이라고 말씀하셨죠 그런데 여기서 너무 중요한 거 누가 보고 8장 15절에 보면요 예수님이 이 좋은 땅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말씀하세요 함께 읽어요 시작 좋은 땅이라고 하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여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이런 사람을 좋은 땅이라고 하시고 그 좋은 땅에서는 30배, 60배, 100배를 열매에 맺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좋은 땅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건 내가 결정하는 거고요 내 그 결정에 의해서 나라고 하는 삶 속에서 열매가 열리느냐 안 열리느냐가 결정이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의 응답이든 하나님의 진축복이다 우리 삶의 열매를 맺는 영적인 원리라는 것 하나님은 요한복음에서도 말씀하시듯이 풍성한 열매가 항상 우리에게 있기 위해서 우리에게 씨앗을 뿌리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좋은 땅이 되지 못하면 나라고 하는 땅에서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열매가 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가 처음 말씀드렸던 거 기억나는 겁니까? 도대체 나한테는 언제 기도 제목이 일어나는 거야? 나 언제 마음 편하게 살 수 있는 거야? 왜 맨날 이렇게 문제가 일어나는 거야? 왜 나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되는 거야? 앞으로도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하고 살아간다면 그렇게 생각하는 나한테 내가 이렇게 얘기해 주세요 착해져라 좋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들은 말씀을 지켜 행해라 그리고 세상에 지지 말고 인내해라 그러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열매가 나한테 반드시 열릴 테니까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왜 이렇게 해야 되냐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함께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냐 우리에게 모든 하나님 보시기에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시기 위한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요 우리는 그 열매를 우리의 인생에서 열리게 하기 위해서 좋은 땅 만들어야 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 생활입니다 그런 신앙의 삶 속에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일어나가면서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의 이유예요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것 세상에서 무릎을 치지 않고 비굴하지 않고 하나님의 프라이드로 살 수 있는 것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일어나가시려고 하는 것 우리 삶에서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어 오지 않는 것을 동참하면서 사는 것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일어나가시려고 하는 것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서 또 중요한 것이 하나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실 때 그냥 주시지 않고요 그의 아들과 함께해 주신 것 하나님의 아들과 함께해 주시는 모든 것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바라는 그 모든 것이 우리에게 있기 전에 그것이 우리에게 있기 위해서는요 우리는 먼저 예수님과 항상 함께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게 먼저예요 그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아들과 함께 사는 사람 그 사람의 모습은 하나님의 주시는 모든 것을 받을 수 있는 그 사람의 모습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끝으로 말씀을 쉽게 행하고 인내하면서 사는 사람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십니까 우리 모두 하나님의 아들과 함께 살아가기에 예수님의 말씀하시는 좋은 땅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그리고 그 좋은 땅이라고 하는 우리 각각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주시는 모든 것을 다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정에서 학생에게는 학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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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생에게는